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이어서 목적지지변입니다. 지금 너무 어두워져 버렸어요. 이 길로 10분에서 15분 걸어올라 갈텐데요. 짠. 막걸리 한 명 사서 가고 있어요. 우와. 뭔가 굽는 냄새도 나고. 우와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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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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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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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한다 쥐 기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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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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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하면서 이렇게 말을 적게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캠핑장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어디서 자꾸 꽃향기가 나는데 꽃향기가 나요 여기 계곡이 있는데 여기 엄청 물이 맑아요 지금 물이 진짜 맑아 저기 꽃나무가 엄청 큰 게 있네 이 꽃향기가 무슨 나무가 향기가 너무 좋아 우와 이거 향 너무 좋다 repo 크래사가 꽤 되는 boy 샴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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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핑